전 진짜 미래에 예측을 안 합니다 욕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강대 실직이 된 것도 있고 힘내시고 존버하세요 빨리 다음 질문 좀 해주실래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진행 괜찮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술사 최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중간에 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석에게 정말 인기가 단 일부 없던 저에게 야! 그렇게 마술을 하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마술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웨스턴가를 운영하고 있는 강선희라고 합니다 제가 받을 때부터 그 바 이름이 코로나였어요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횟수 10년 차예요 저희는 코로나 라고 하는 밴드고요 코비드 나인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8년 된 밴드입니다 되게 좋은 뜻이 많거든요 그 의미가 좋아서 코로나로 한 거였어요 현재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0만 여행 유튜버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여행 영상이 인도 영상으로 잘 됐어요 그러면서 구독자 수가 막 수만 명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직업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여행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모녀 이재경이라고 하고요 천령사 작도 여장군이라는 네이밍 쓰고 있어요 솔직히 센세이션 했죠 상단한 길이 아니잖아요 막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축복받고 있죠 많이 공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거를 몇 번 했었었거든요 단순히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팀으로 해서 그냥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가장 큰 단점은 동시에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내가 듣거나 아니면 다른 관객들의 동시에 그걸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라던가 에너지를 뭔가 공유한다던가 이런 거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관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솔직히 서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자기 관상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손님들이 더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촬영에 좀 많이 제약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항상 이렇게 끄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가급적 옆에 없어야 되고 광고 영상도 예전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강제 실직이 된 것도 있고 사격은 솔직히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없지 않을까요? 작년 동아일 대비 3분의 1 네 엉망이에요 빠지지 저는 그래요 저는 영상계장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생겼어요 언택트의 수혜자죠 수혜자 수혜 정말 차이 많이 나죠 아마 내년에 세금 낼 때는 차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주식을 많이 샀다던가 작년에 저에게 말한다면 테슬라 주식 많이 사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할 거야 꼭 사도 더 사 많이 사 알았지? 그쵸? 그거 주식이지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지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네 주식을 샀을 겁니다 좀 예뻐 보일만한 대답 없냐? 빨리 다음 질문 좀 해주실래요? 천만 개의 단어 중에 하필이면 코로나일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코로나 음성으로 바꿔라 앞서가야 된다고 코로나 18로 바꿔라 막 이렇게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했었는데 갈수록 점점 심해지니까 네 좀 억울하잖아요 이걸로 10년인데 제가 먼저잖아요 우선권 로 음원을 내면 좀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이름을 바꿔야 하나 이러면서 나오셨잖아요 그때 보면서 그랬거든요 아 이름 바꾸지 말라고 고민은 뭐 계속하고는 있긴 한데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이름 자체의 의미가 좀 변화가 됐고 그래서 유명세를 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예전에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퀴를 좀 걷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편이고 홈트를 많이 했어요 보여드리긴 좀 애매한데 몸이 좀 좋아졌어 코로나가 몸을 좀 되게 좋게 만드는구나 IP에서 이렇게 좀 소프트 살짝살짝 한다던가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가게 오신 분들 영화 많이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아이엠 쌤이 좋았습니다 완전 옛날 건데 혹시 30대? 야 왜 이렇게 다 좀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좀 그리워해서 그런 건지 나이가 정말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왔던 영화들을 한 번씩 좀 돌려보고 있는 그런 솔직히 코로나 전후는 완벽하게 다를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잠잠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에 관한 거는 계속 발전이 될 거예요 병도 계속 같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PT 체조 같은 거라든지 할 때 구호 외친 사랑 때문에 또 나잖아요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진짜 미래에 예측을 안 합니다 제가 한 번 처음 트위치 합방을 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 한화 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지고 있대요 지겠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한화 이깁니다 또 갑자기 한 30분 뒤에 미사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불행하게도 그날 한화가 패배를 하였고 포토하시는 분들이 역시 마술은 이은결이라면서 버스킹하거나 이런 그때 그런 공기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TV라도 하나 주는 그 손 이런 거 하나 하나까지 되게 전부 다 그립고 마스크 안 쓰고 손님들 본 게 가장 그리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해외여행 가장 가고 싶습니다 좀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안 가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공연이죠 그냥 공연 마스크 안 끼던 그 삶 그 삶이 너무나 그리워요 진짜 별동별이라는 노래는 정말 요즘같이 좀 약간 우월할 때 되게 느끼지 못한 힘이 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참 진짜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불러야 되냐 이거 저 하늘에 내려오는 하얀 별빛 속엔 어떤 소원들이 담겨 있을까 저 하얀 별빛 속엔 밝게 빛나는 저 기별처럼 내 안의 꿈들도 조금씩 작은 빛을 비추고 나를 믿고 바라봐줘 나를 믿고 바라봐줘 조금씩 시간이 필요해 내 안의 꿈들도 언젠간 눈부신 빛을 낼 테니 아침 아침 ो